안녕하세요 고답을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8일 목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스팀 가을세일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많이 할당해보겠고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답은88골벵이지미일.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 고답비심으로 트위시를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의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임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스팀의 가을세일에 집중해서 한번 게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인 만큼 초반에는 여러분의 이메일 그리고 댓글에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텐데요 이메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답할 이메일은 없는데 현재 이번주만 하더라도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리플레이를 위해서 리플레이를 보내주신 분이 3분이나 되시고 그분들이 보내주신 리플레이 양이 대충 8개, 9개 정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함께하는 리플레이 시작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그래서 주의를 드렸던 사항 중 하나로 만약에 리플레이의 양이 제가 실제로 녹화할 수 있는 시간보다 너무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누락을 하는, 선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내주신 양과 제가 실제로 녹화하는 시간이 적절하게 말자 떨어졌다가 지금 이거는 이번에 보내주신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누락이 이루어져야 되는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리플레이 또한 10편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미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경우나 아니면 더 이상 얻어갈 것이 없는 경기를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또한 초창기에는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 진행을 모르면 제가 이제는 알고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게 해설을 하겠지라고 추정을 하고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차라리 해설의 능력을 지금 워낙 모자른 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미리 보고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방향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경기들은 제가 이번 주에 보내주신 경기들은 제가 다 확인을 해볼 것이고 그래서 보여드릴 경기 몇 가지 선별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것은 현실적인 수요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만큼은 앞으로 이제는 리플레이가 적게 보내지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보내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아예 무효로 지금 보내주신 거 다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예, 지금 이전 것들이 누락이 되고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이미 넘어간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리플레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댓글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채널과 관련해서 어떤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분명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깨닫고 고쳐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 11월 14일날 심시티 게임중개소를 통해서 심시티 공약 관련 그와 공약하는 듯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채널 내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 중에서 심시티 미래도시 확장팩 레츠플레이 영상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래 영상들의 댓글이 주가 14일날 제가 답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는 선호할 수 없는 사실상 무시할 수밖에 없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메시지 전달을 분명 지금 부족했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물론 이제 그때만큼이나 길게 얘기를 할 수는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간결하게 다시 유혹을 해드리자면 레츠플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영상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잘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영상이 아닌 이상 항상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는 제가 고려하고 있는 유일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청층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영상을 제작해 나가면서 천천히 배워나가는 그런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영상들에 다 이제는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 읽었는데 읽는 도중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도중에 그만두었는데요. 구름다리에 관해서 지금 심시티에 내에 있는 어떤 건물인데 메가타워가 일정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면 뭐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구름다리에 관해서 언젠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지속적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름다리는 이렇고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달아 주시는 것은 제가 이용을 하고 싶지 않은 이용하지 않을 정보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 주시는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정보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적어주신 분에게도 안타까운 것인 만큼 이런 저의 상황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렛츠플레이나 대체로 그런 모든 영상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들 밖에 달 게 없다 그것이 가장 달고 싶어하는 저에게 전달하고 싶은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이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나 제가 채널 내 운영하면서 만들고 있는 영상들에는 그것은 적합한 댓글이 아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보의 몸부림 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배틀필드4 같은 거 제가 멀티플레이를 쭉 플레이해 나간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점점 잘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다 또는 이제는 락스미스 같이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타를 잘 치는 거다 아까 처음에 초보의 몸부림과 같이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달아 주셨을 때는 보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저에게 제가 이제는 들었을 때 저를 대상으로 댓글을 남겨 주셨을 때 더없이 고마운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이 목적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달아 주시게 되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무시란 게 아니라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순화를 한 것일 뿐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방금 이걸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좀 더 잘 여러분에게 저의 어휘력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의 입장을 고민을 했는데 납득은 되지 않는다더라도 저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로서 스포일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구름다리가 어떻더라 아니면 건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떻더라는 제가 보면 댓글 중에서 패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댓글도 달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에게 더없이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영상에 앞서서 앞서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제가 정답을 지금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피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이 단다는 거 지금 욕이나 이런 것조차 제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그냥 피력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막아서거나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 지속적으로 달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이니 그것은 분명 다른 분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읽지 않는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임 중개소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다른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이게 게임 중개소가 저의 채널 전체에 이제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상들인데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 않은 만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그래서 최소한 저의 채널 내에 들어와 계시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가 강구를 해야 될 저의 개인적인 문제겠죠 제가 계속 생각을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그 영상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알고 계신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제가 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개 관심 가져볼 만한 게임 그 다음 바로 할인 소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내 소식 중독법과 관련된 것 더 이상 제가 게임 중개소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역시나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했던 안녕 큐잉팩과 같이 여러분이 흥미롭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신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여러분이 알려드릴만 할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라도 가져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는 거라서 동기가 없는 것이죠 동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 소식 알려드릴 만한 것은 없었고 해외 소식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지금 콘솔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PC쪽으로는 특별히 알려드릴 만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관심 가져볼 만한 게임 두 개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그냥 주워들었기 때문에 주워들었으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국내 소식지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기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들으셨겠지만은 지난주 일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주 일요일날 페르소나 5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여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던 게임이고 명작이고 대작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다음 작품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PS3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간단한 소식 하나 주워들은 거 알려드리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첫 번째 게임으로 넘어갈 텐데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실시하고 있는데 46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2000달러 중에 이미 돌파해가지고 6820달러나 모금한 매우 독특한 이런 사례들이 게임이 가진 잠재력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개발자로서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잠재력이 무한하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게임과 관련된 걸 보여주는데 딥로피아라고 하는 가상현실 VR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 하면은 사시와 제가 지금 이거 사전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당연히 기억,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 단어고 사시와 약시를 고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제가 봤을 때 의학적인 근거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떤 얼마 전에 근래에 들어서 이루어진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그 원칙을 게임에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냥 도움을 주는 고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약시나 사시에 걸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기를 태어날 때 약 4%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그 사시 이런 걸 갖고 태어나는데 사시에 계속 걸리다 보면 이제 약시와 어떤 병합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가치 적용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나이가 8세에서 12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 때만 가능하고 늘 나이가 들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루어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보 연구지를 이용해 연구를 통해 나온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디플로피아라는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죠 벌써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그 뭐였죠? 당뇨병이었나요? 어떤 그런 비스무리한 병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장르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액션 게임으로서 그런 병에 대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게임이 개발되려고 한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건 실제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약시와 사시를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게임 자체는 그냥 어떤 공이 영상을 보죠 지금 너무 길게 지금 너무 길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시나 약시에 걸려있으면 그 3D를 보는 게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시나 약시라는 그 형태를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외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3D를 보지 못한다라는 몰랐었는데 못 본다면은 그걸 볼 수 있도록 어떤 시야를 교정하는 그런 역할일지도 모르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게임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가상현실이라는 게 다른 무슨 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임 레너게이드 X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저 또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 경험은 없지만 최소한 그 시대에서 나왔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Command & Conquer의 FPS 게임으로서 알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엔진을 이용한 건지는 모르지만 최근 최신화 시켜가지고 멀티플레이 게임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래서 내년 2월달쯤에 2월 말쯤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제로 이제는 게임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EA가 무료로만 프로젝트를 배포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무료로 제작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Free to Play 부분 유료화 자체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만 무료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약속드리겠다고 보여드리겠다고 한 게임만 벌써 10개 넘어가는데 아 언제쯤 지금 항상 정규 프로그램 찍는데도 이제는 시간이 지금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눈길 게임봉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딴 얘기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CNC 커맨드 칸코 게임들에 나오고 있는 그 모델들이 실제로 FPS 현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아 저거 이름들은 아쉽게도 기억나지 않지만 CNC 게임을 FPS로 즐겨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로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를 떠나서 그거는 나와야 확인 가능한 사실이니까 정보이니까 레너게이드 커맨드 칸코의 세계관이 부활한다라는 그 당시에 저게 이제는 그 아 이름들이 왜 기억나지 않지 이게 근데 어떤 커맨드 칸코 무슨 세계관을 배경으로 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네요 지금 딱 보면은 그 타이베리안 선 세계관을 빌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레덜럿은 레덜럿도 저런 어찌만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연맹군이라고 하던가 소비에트 아 커맨드 칸코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아가지고 언젠가 할인이 이루어지면 타이베리안 선이라도 구매를 할까 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 할인 다뤄볼텐데 화요일날 게임중개소에서 이미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다이렉트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문명5 최근에 나온 DLC 확장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브 뉴 월드 용감한 신세계가 지금 66% 세일되면서 만원 이하에 지금 구매가 가능하니깐요 문명 시리즈의 팬으로서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엑스컴 에너미 언론 이거 FTL 뭐 이런 게임들 슈퍼밋보이와 같이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엑스컴 에너미 언론 한번쯤 관심 꼭 가져보시고 언 리튼 테일즈라는 어드벤처 포인트 앤 클릭인지 퍼즐 뭔가 어쩌거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만큼 언어가 중요하지만 지금 판매 사이트만 들어가도 영어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싸게 판매가 이루어져도 언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절대 권장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와 같이 이제는 약간 다른 스토리를 다루는 세계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더 크리터 크로니커즈인가 무슨 어드벤처 게임 영어가 장벽이 아니라면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타이틀이 될 것 같고 토요일날까지 제가 토요일날 게임중개서를 통해 다시 배울 것인 만큼 그때까지 할인 한번 다루어 보면은 NBA 2K14 그 다음에 바이오셔크 인프넷 인프넷 FIFA 14랑 타이탄 퀘스트인데 디아블로 식의 액션 게임을 그 핵앤 슬래시 루팅 물건 떨어지는 걸 주워먹는 그것에 큰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라면 워낙 지금 싸게 판매가 되니까 타이탄 퀘스트라고 하는 솔직히 디아블로 2 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그 핵앤 슬래시의 장르의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갔던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 나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게 빠져들진 않았지만 워낙 싸니까 타이탄 퀘스트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작품이고 스포츠 게임은 할 얘기가 없고 바이오슈크 인프넷은 제가 렛츠플레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한 영상이 있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실테니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한번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셔서 75% 세일 8,300원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할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임 중개소에서 제가 다루다 보니까는 지금 일주일 전 한 달 전쯤에 이 게임 할인 이루어졌던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앞으로 이런 할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국소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한두 개의 게임만 선별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다시 또 초창 얘기로 넘어가서 죄송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봐주시지 않으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매번 할 때마다 처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채널도 1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슬슬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최소한 미파탕이 깔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이름들만 말을 해도 이런 작품들이 뭔지 다 알 수 있는 상태로까지는 왔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미 이전에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더 자주 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매번 저의 빈약하게나마 처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장르랑 어떤 게임일지 소개를 매번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 내려도 되겠지만 바이오쇼크 인프넷 75% 할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GOG로 넘어오면 새롭게 지금 FTL 죄송합니다 FTL이 66%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 꼭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출시된 Mr.Blee 라고 하는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출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텐데요 방금 받은 상 하나로 죄송합니다 상 하나로 약간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운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플랫포머 퍼즐 플랫포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토리가 초반에 설명 약간 해주고 있다시피 어떤 가족 가족을 막 잃어버리고 그래서 Mr.Blee의 과거를 어떻게 찾아낸다라는 플랫포머로서 스토리에 신경쓰는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퍼즐이 그만큼 재미있으면 플랫포 플랫포밍이 그렇게 재미있으면 스토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어떤 연결된 스토리를 통해서 가족을 찾으러 나서는 어떤 아버지 아내와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아빠의 모험 플랫포밍이 그렇게 재미있으면 스토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어떤 연결된 스토리를 통해서 가족을 찾으러 나서는 어떤 아버지 아내와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아빠의 모험 이라는 식으로 플랫포머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얼마 전에도 벌써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늑대인간 늑대인간 엄마로서 자식을 막 찾으러 나서는 그런 것도 독특했는데 이런 좀 가족을 다룬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추세라고 아직 보긴 어렵지만 쌍폴드 Tales of Werewolves 이거였죠 가족을 다룬다는 게 지금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가워할 수 있는 일이겠고 플랫포머 좋아하신다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험블스토어로 넘어올텐데요 험블번들이나 험블위크리세일은 이미 알려드렸거나 특별히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니고 현재 하루 10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번 지금 예정되어 나와있는 게임들로는 Crusader Kings 2 컬렉션 70, 80달러에 판매되어야 되는 게임이 지금 20달러 지금 60달러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장르에 대해서 관심 가질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채널이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독스 인터랙티브의 그랜드 스타레지 게임즈 Crusader Kings 2나 빅토리아 시리즈나 하츠 오브 아이언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 즐기는 게 정당한 게임들인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속 망설여져가지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알겠거니 라고밖에 소개를 해드릴 수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이런 잘 만든 명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안타깝지만은 그렇고 Kentucky Route Zero는 인디 게임 에피소드 게임으로서 이제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대를 지금 보면 이미 5편까지 나왔나 이게 에피소드 5 아니다 에피소드 상관없이 한번 구매를 하면 지속적으로 5 Act 5개 편으로 나눠지는데 자동적으로 이제는 나오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편이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이 Kentucky Route Zero가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라인은 다 즐길 수 있는데 포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이고 영어로 이제는 텍스트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느낄 수 있지만 게임이 만들어낸 그 디자인 디자인이랑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방식 또한 어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고속도로에서 이제는 어떤 주유소로 새벽인가 밤 그 저녁에 저녁에 아주 컴컴한 저녁에 딱 들어섭니다 들어서는 순간 거기서가 이제는 스토리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차 타고 다른 장소들도 막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야밤 동안 야밤 동안 야밤이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어찌나 저녁에서 아침까지 이 고속도로에서 막 여행을 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상한 장소들 그러니까 환상적인 모험 현실적인 설정 속에서 환상적인 모험을 해나간다는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지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임이고요 로그 레거시 제가 게임 소개 영상 물론 지금 이제 리뷰로서 전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만들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게임을 소개해드렸던 영상 중에서 로그 레거시가 최초로 천대를 넘어간 많은 분들의 관심 가져볼 만한 대중적인 게임 이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이 게임에 대한 소개 영상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로그 라이크 라이크라고 하는 로그 라이크 게임들과 비슷한 죽었을 때 연구 사망이지만은 연구 사망하고 그 다음에 랜덤 요소들도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있고 한데 죽었을 때 이제는 가족이 승계를 한다 라는 이상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무기랑 스킬 같은 걸 레벨업해 나가면서 점점 더 난이도를 약화시켜 약화? 낮춰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길게 플레이할수록 난이도는 쉬워지지만 그만큼 이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난이도가 매우 절묘한 곡선들을 그려나가면서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즐겨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애초부터 어려운데 자신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있는 예로 아무리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런 레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끝낸 이 영상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스킬이 회피하고 때리는 스킬이 좋다면 게임을 깰 수 있다는 아무것도 없이 깰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잘 만든 스킬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죠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고 로고 레거시 할인되고 있고요 마운 앤 블레이드 이거 구매를 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리스크앤레인 여러분이 알파 버전을 소개해드렸는데 실제 스팀으로 넘어온 다음에 지금 캐릭터들 새롭게 추가된 것들도 있고 약간 밸런스랑 그런 부분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메카닉은 동일한 상태에서 매우 재미있는 중독성이 좀 있는 디아블로틱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인데 플랫포밍보다는 액션에 굉장히 더 집중을 했고 레벨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이 돈을 벌어서 아이템을 어떻게 랜덤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통해서 그게 중첩되면서 점점 강해지고 알파 버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게임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겠고 간홈은 좀 언어의 장비가 클 수 있는 게임이지만 괜찮은 어드벤처 게임이고 아이언클레 택틱스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설정이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에서 그게 끝나지 않고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스팀펑크 이런 기계들까지 해서 남북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카드랑 타일베이스 타일베이스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타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북전쟁 하면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말이죠 그래서 게임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 중 하나로 머리 쓰면서 전술적인 캐릭터들 움직이면서 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겠고요 폴런 인 첸트레스는 굉장히 복잡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로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4X 판타지 게임 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않을 겁니다 4X 판타지 게임 4X가 뭔지는 그 다음 Frozen Synapse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여러분이 게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춘다라는 태도로 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레츠플레이 영상들이 그렇고 채널의 기본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한다는 취지로 항상 가고 있지만서도 이제는 상당히 긴 시간 해왔으니까 너무 반복될 필요는 없겠죠 Frozen Synapse는 아이언클래드 택틱스와 같은 장르라고 볼 수 있는 전술적인 어떤 분대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언클래드 택틱스와 약간 다르게 엑스컴의 좀 더 체스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요약일 겁니다 좀 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고 멀티플레이 또한 할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게임이고 게임 데프 타이콘 여러분에게 베타였는지 알파였는지 영상 보여드렸고 게임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그런 작품으로서 독특한 설정 간지고 있고 현대 현대 게임 산업의 흐름과 현대 게임 산업의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나 형태들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측면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가데스 피터 몰리뉴의 지금 얼리 액세스 알파 상태 나온 작품인데 신이 돼가지고 마을 관리하면서 신앙도 모으고 기본적인 신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굉장히 초반에는 제한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 게임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이용되는 클릭을 계속해야 되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클릭을 해야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플레이했을 때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을 굉장히 신속화시켰고 절차화시켜가지고 좀 더 쉽게 게임을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아직은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신게임 갓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완성될 때까지는 기대하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도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쯤 들어가는 것도 이런 할인 기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나믈리 공격형 타워 디펜스 게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베슬은 물 메카닉 물 메카닉 물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영상을 만들 어떤 걸로 기억나는데 최종적으로 플랫포머 게임이지만 주 메카닉은 어떤 액체들이 피직스 물리 효과 물리 엔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카닉 자체가 독특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게임의 분위기랑 설정 이런 스토리도 상당히 흥미로운 잘 만든 스팀펀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빠져들 수 있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고요 테트로밧 처음으로 제가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 작품이고 웜즈는 실제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 해저드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작품이고 아노드 아 이거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뭐였더라 괜찮은 작품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름을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무슨 게임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브리지로 넘어오면 세상을 막 회전시키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플랫포머 게임인데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 여러분이 이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걸로 기억하지만 캐릭터로 움직이고 세상을 막 움직여 나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비현실적인 이런 구조물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선다라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또한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고요 지금 할인되고 있는 다 정리되어 있고 이전 작품들도 할인 몇가지 중간중간 종종 되긴 하는데 이번엔 하나도 안되고 있네요 이전 작품들 험블 세일을 험블 스토어에 나왔던 것 다 지금 누적되어 있고요 드디어 스팀으로 가을 세일으로 넘어오는데 아까 전에 이제는 험블번번들의 길기에 제가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이미 중첩되는 작품들 다시 소개해드릴 필요가 소개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프리진 아키텍트 렛츠플레이 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스카이림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 프리 프리 투 플레이가 아니지 뭔 말이야 오픈벌드 오픈벌드에서 굉장히 살아 숨쉬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뭐 엘더스 크로즈의 세상이죠 그쪽에서 살아 숨쉬는 NPC랑 스토리랑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있다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그곳에서 1인칭 또는 3인칭도 3인칭이 안됐던가 기억나지 않지만 1인칭으로 액션 격투 마법 배워나가면서 레벨업도 하고 RPG 게임으로서 기능들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제가 판단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본 사항만 갖고는 판단 내릴 수 없게 만드는 부분으로 이제 DLC가 아니 DLC가 아니지 모드 모드가 굉장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수백 수천 기본 게임만 하더라도 이제 100-200시간 잡아먹는데 모드 같은 것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 투자했을 때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한 1년 가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스카이린 만큼 적합한 게임 지금 현재 현재로서 나온 작품 중에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액션 RPG 뭐 이런 장르로서는 더욱더 그렇겠고요 엔티 체인버 구독자 2천명인가 3천명인가 특집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을 플레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머리 쥐어 짜내면서 머리 아프면서까지 퍼즐들을 풀어나가고 싶다면 엔티 체인버만큼 좋은 퍼즐 게임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인칭으로서 이제는 어떤 통로 같은 걸 막 지나치면서 세상을 구현하는 법칙들을 막 이해해 나가는 이 엔디 체인버만의 세상의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라리아 소개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레포데드도 그렇고 슬리핑 덕스 GTA 시리즈의 GTA 시리즈를 따라가려고 했다가 웃긴 쪽으로 간 게 세인치 로우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냥 GTA와 다른 배경 설정 기본적인 장르만 따라가고 있고 아예 대놓고 다른 게임을 만들자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더라고 볼 수 있는 잘 만든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픈월드 3인칭 액션 RPG 요소도 좀 있고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홍콩을 배경을 했다 해서 기존에 맨날 GTA 작품만 하더라도 서양쪽 배경을 한 것에 대해서 질리셨다면 근대 근대가 아니지 현대 홍콩을 배경으로 해서 마피아가 아니죠 트라이에드 트라이에드 뭐 이런 것과 경찰 이런 세력 간의 싸움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근접격투가 굉장히 잘 배트맨 배트맨 시리즈의 근접전투가 굉장히 맛깔나다고 하듯이 슬리핑 더욱스의 근접전투 또한 굉장히 살아있는 살아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총 못 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근접전투가 더 재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스토리 또한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리핑 더욱스 할인되고 있을 때 쭉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아웃레스트 공포게임으로서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워킹데드 언어의 장벽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아직 자막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에 대한 평가를 모르니 8시간마다 바뀌는 거라서 지금 1시간이 있으면 이게 사라지니 올라갈 때쯤이면 이거 바뀌어 있을 테니까 제가 소개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토요일날까지 이제는 가일 세일 지속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팀 할인 스팀 세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PC 게임 판매 방법 조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 영상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전략이지만은 깜짝 할인이나 1일 특가 이런 걸 통해서 75%에서 80%까지 항상 할인이 이루어지니 가장 싸게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할인을 잡지 마시고요 오늘의 할인 깜짝 할인을 통해서 이 게임이 자신이 원하는 게임이 나오는지 쭉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날까지 안 나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할인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문명5 용감한 신세계 50% 세일인데 만약에 깜짝 할인이나 1일 특가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리 적어도 60에서 75%까지 세일로 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들어올 테니까요 그때 이제 기회를 잡아보시고 안 올라온다면은 70%가 이번 세일동안 가장 낮은 신세계 용감한 신세계 세일 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죠 뭐 이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보 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지에서 용감한 신세계는 잡는게 가장 가장 나은 것도 아니죠 지금 66% 세일이니까 스팀에서 혹시 70% 80% 세일을 할까 한번 도박하는 심정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만약에 이번 이번 달에 또는 다음 달 내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건 각자가 판단 내려야 되겠지만은 다양한 할인 되고 있는 경로들 구매 전략들 다양한 죄송합니다 게임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언급 지금 빠르게 끝나는 만큼 평상시보다 빠르게 끝난 만큼 잠깐 시간 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으로 근래 들어서 제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한 달 전쯤에 감기가 걸리고 나서 목이 좀 손상이 되었는지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은 기침이 어떤 목이 아프게 하는 기침이 아니라 얘기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간질간질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침이 나오는 만성기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나아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언제쯤 그렇게 될지 낫는 순간까지 중간중간에 기침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모두 전달해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게임중개소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